걸그룹 소녀시대의 다리 굵기가 화제입니다. 최근 인터넷에는 소녀시대가 무대에서 신는 부츠가 화제가 되며 그녀들의 다리 굵기에 대한 네티즌질의 설전이 오가고 있는데요. 이에 부츠를 제작한 브랜드 관계자는 소녀시대의 사이즈를 받아 제작된 부츠는 일반 사이즈의 부츠보다 5cm 이상 통이 좁다며 일반적인 보통 몸매를 가진 사람들은 부츠가 들어가지도 않는 말도 안 되는 사이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소녀시대의 다리가 내 팔뚝만 하다 저런 걸 어떻게 신지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